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. 엄마 나 운 풀렸어. 운 풀렸어. 한 줌에 주먹이 묻힐 데가 없어. 이걸 가루를 지금 집안에 모시고 이걸 하루하루가 고민이야.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. 북쪽 방역으로 가려고 맞먹고 있는 것 같아. 그쪽으로 가면 안 돼. 왜요? 그쪽으로 사는 사람들도 안 좋고 그 후손이 급살로 죽을 일이 있다. 백운산에서 모셔온 동자가 귀신같이 맞춘다. 동자 이름은 나는 미호 35년 된 궁예 신점 10대 명인 김말이 필요 없습니다. 운플러스가 여덟 번째로 선정한 인천 후광입니다. 후광부살리에요. 네. 사실이야 진짜. 뭐가요? 어머 나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 이게 제일 충격일 것 같아. 진짜 암환자시라면서. 웃지 말고. 이게 어머머머머. 아니 어떻게 유방암에 걸려서. 아니 유방. 아니. 그거 어느 정도 모르잖아요. 나 오늘 알았어요. 모르잖아요. 모르잖아요. 모르는데. 제가 샤워를 하는데.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. 유방 쪽으로. 근데 신령님이 네 몸 먼저 챙겨라. 자꾸 네 몸 먼저 챙겨라 그러셔요.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그거 하나 개의치 않아요. 제가 뭐 환자로 보여요. 유방암 환자로 안 보여요. 내 생각도 보여요. 맞짱 떠야지. 그래 안 그래요. 뭐라고 맞짱 떠요. 아무거나 맞짱 떠야지. 그리고 또 신께서도 제가 그만큼 받아들여서 감사할 수 있으니까 좋고. 또 제가 이렇게 아파봤기 때문에 암환자들을 내가 많이 이러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살릴 수가 있고. 제가 경험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암환자의 아픔은 알잖아요. 그렇죠. 암에 걸려서. 총기같아도 말기같아도 희망 잃지 마시고. 그렇죠. 아무거나 맞짱 떠서. 네. 그래서 내가 암이 걸렸다 해서. 근기 걸어가면 안 돼요. 나 건강해. 맞아. 그래 맞짱 떠. 네가 뭐냐. 맞아요. 그렇게 떠야 돼요.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오만 사람들 많잖아요. 네네. 저한테 오세요. 우강 저한테 오시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. 그렇죠. 고쳐드리고. 지금 암환자. 공개를 줘서 살려 드릴 수 있습니다. 마르기 싫었는데. 뭐 숨길 거 없잖아요. 네. 아프면 널리 알리라고 했거든요. 네. 알려서 아픈 사람을 제가 살려줘야 될까요. 그래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. 네. 지금 아프신 분들 겁나 많으시거든요. 많죠. 마음으로 몸으로 나. 피디님 보기에 제가 암환자로 보여요? 나 오늘 밥 먹다가 안 갔다니까. 세상에 약 드시는 거. 세상에 치료받는 거를. 이제 보고 연락 겁나 많이 오겠어. 근데 신령님이 계시기 때문에. 저는 믿어요. 네. 네 몸을 먼저 테스트하고. 당연하죠. 나으면 많은 사람들을 간증해라. 그럼요. 대박입니다. 그럼 이분 살릴 수 있는지. 네. 네. 31년생에 나이가 좀 많아요. 아이고 많은데. 네. 1월 18일. 1월 18일? 네. 전 씨 남자분이신데. 전 씨 남자분이신데. 전 씨 남자분이신데. 근데 이 사람은. 네. 보려고 그러니깐요. 방호부채가 안 떨어지고. 부채를 부채를 살랑살랑. 부채를 부쳐지네. 네? 왜요? 왜? 더워서? 제가 봐서는 이 사람은. 산산화로는 안 나와요. 하루 생전에. 네. 이렇게 살랑살랑. 이렇게 부채를 부쳤나봐요. 그러니깐. 살랑살랑. 엾엥. 옛날에 양반. 양반들이 있잖아요 하하 누가 그런식으로 다 살랑살랑 부채가 나와요 제가 핫도그 신령님 정해서 핫도그 좀 봐 드릴게요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돈이라고 그랬죠? 네 그죠? 달밤이야 그죠? 네 이건 국수야 근데 이 사람은 달밤에 쇼를 해야 돼 어떤 이유로 그렇게? 달밤에 쇼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영혼이 아직까지 편하게 묻혀있질 못해 왜요? 어떤 식으로 보이는데요? 그 사람이 왜 어느 정도 다 죽잖아요 천만장 살 수 없잖아요 그죠? 지금부터 화장해서 낙골땅에 모시고 화장해서 뿌리고 지금 매장이 별로 없잖아요 왜 쓰는게 그죠?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화장은 했어 봤을 적에 네네 근데 혼이 떴어 혼이 자정을 못해 자리 자정을 못해요? 네 왠분이 혼도 내 집이 있어야 되잖아 아 그게 공간이 있어야 돼요? 당연하죠 영혼까지 길 가게 묘가 평생 내 무덤이거든 그래서 무덤이잖아 네네 산소가 무덤이 화장해서 한 줌에 가로 한 줌에 주먹이 묻힐 데가 없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쪽 방향으로 가려고 맞먹고 있는 거 같아 뭐 어떤 게요? 이 혼이 이거 가루가 뼈가루가 아 뼈가루가 보여요? 네 뼈가루가 북쪽 북쪽 약간 북쪽으로 해서 북쪽 약간 좀 비껴서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왜요? 그쪽에 가서 이 악마라면 무쳐다 만약에 모셨다 헐컥 가두면 북쪽 약간 북남간 쪽으로 약간 비껴서 보이는데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안 좋고 그 후손이 분명히 급살로 죽을 일이 있다 그렇게 나와요 급살로 죽을 일이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안방에 차지고 있냐 건너방에 차지고 있나 산 사람 집에 안방에 있냐 건너방에 있냐 거실에 있냐 쪽방에 있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쪽방에는 없어 이 양반이 살아서 좀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래 그래서 식구들이 쪽방에는 안 모셨어 그렇지만 이걸 가루를 지금 집안에 모시고 이걸 하루하루가 고민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로 가고 저럴까 근데 뭐 우리 한국사람 일본사람이야? 아니 일본 한국사람인데 왜 아니 일본에는 네 일본에 왜요 일본에는 모셔요 집에다가 뭘 모시는데요 그렇게 가루를 사람이 죽잖아요 죽은 사람 뼈가루를 죽으면요 이렇게 신당처럼 모셔 놓고 근데 무당집도 아니는데 아니에요 제가 일본에 신의 자손이 있고 오리지널 일본사람 신의 이름이 해줘서 제가 일본을 옛날에 한 4년을 왔다 갔다 왕래를 했어요 무당으로 써요? 그럼요 무당 되고 나서 일본 신의 딸이 있기 때문에 금전도 벌어들였죠 아 외야도 벌어 당연하죠 꼭 먹고 안 먹고 안경을 매운 게 없으시네요 그럼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은 그래서 일본식으로 다 집안에 갇혀있어 그래서 집안에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식구들이 해긴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노라 그게 말이 돼요? 그러니까 사로 생전에 얼마나 지독스럽고 못되게 했으면 일로 가도 오지 마라 절로 가도 오지 마라 여기서도 오지 마라 저기서도 안 받았잖아 그런 식이라 그래 문전 박대리 당하고 있네요 당연하죠 혼이라도 귀신이라도 떠들여 귀신이 되고 지금은 내 집안에서 있다 그렇게 식구들이 안 좋지 뒤집어지지 아 뒤집어진다 그렇죠 아니 산 사람과 죽은 자 분명히 갈 길이 다른데 네 죽은 자로 갈 길로 모셔야 되는데 산 사람 집에 있으면 일본론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지 집구석에 이 집은 뒤집어지지 집구석에 개팔 오븐이야 아니 그러면 공깔아지마 아니 북쪽으로 가게 되면 뭐야 귀? 죽는 게 뭐예요? 네 급살로 갈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급살로 갈 것이다 아니 그게 남자로 여자로 보여요? 남자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북남아플도 약간 비켜섰어요 그쪽에서 사는 동네 분들은 빨리빨리 데모여서 못하게 해야 돼 아 반대를 하라고요? 당연하죠 데모를 하라고 그래 여기다 뭐 갖고 오게 뭐뭐시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하려고 머리를 쓰는데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힘들어요 힘들다고요? 네 힘들어요 아니 그러면 아까 남자분이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게 보신다면서요 네네 근데 갈 수도 없고 만약 간다 하면 간다 하면 눈물을 흘려야 돼 이렇게 생떼 같은 사람이 죽으면 울어야지 그렇지? 그럼 집안에 곡소리 날 일이 분명히 있다 당연하죠 아파서 나이 먹 아파서 가면 괜찮지만 생떼 같은 젊은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피우는 날 유산소가 울어야지 이렇게 아니야 아 충격입니다 선생님 요까지 점사가 나왔고요 네 지금 제가 너무 야 이거 보시는 분들 너무 소름 돋았을 것 같고 전두환시 대통령 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이죠 아이고 아 뭐든지 방해했죠 아니 세상에 유해의 그 저기 해골을 옮기면 네 어머 세상에 북쪽이 보이세요 네 쪽 약간 비켰었어요 전북이 아니고 아 약간 약간 기울어진 북쪽 서북쪽이 네 약간 그쪽으로 뼈가루가 움직일게 보였고 네 그렇게 시행이 되면 한 분이 안 좋은 상태 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충격이고요 이건 100%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